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그림, 이 안에 있는 이 페이지들의 그림을 한 번에 저장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강의 페이지들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고요 썸네일 형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인베드 시켜가지고 페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강의 페이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바로 보이게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일부 완성된 페이지인데 이 안에 있는 그림들 혹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그 사진들을 한 번에 좀 다운로드 받고 싶다는 것이죠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에버노트를 사용하셨다면은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도 이 페이지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이 노트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html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페이지들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이 페이지 안에 있는 그림을 별도로 한 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노션도 동일합니다 이 노션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외부에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e스포트하고 임포트가 있고요 당연히 임포트는 외부에서 내부로 이 노션으로 가져오는 거고 e스포트가 있죠 그래서 외부로 이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csv 파일이나 마크다운 방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pdf, html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html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클루드 서브 페이지 있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페이지들이요 그랬을 때 요 모든 것을 다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html 형식으로 모든 하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 e스포트 외부로 내보내겠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한번 외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페이지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페이지들이 이렇게 숫자가 카운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쪽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링크도 많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이지 안에서도 또 여러 페이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면은 약 200개 300개 계속 이제 넘어가죠 지금 이제 2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은 여기가 이제 페이지들을 다 압축해서 html과 그 다음에 그 html 페이지 형식 안에 있는 그림들을 한 번에 외부로 보내게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이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지금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이게 한 번에 다운로드 받다 보니까 약 한 30메가 정도 됩니다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시간을 좀 기다리시면은 다운로드가 되고요 자 모두 다 압축이 돼서 다운로드가 되면은 여러분들 다운로드 그 경로에 받아줄 건데 저는 이제 바탕화면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압축을 한 번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누려서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요거같이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요 안에 html 페이지하고 이제 그림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지 않은 페이지들이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든 그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페이지에 이제 제목들이 다 정해지지 않은 걸로 요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는 좀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jpg 파일이나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png 파일이죠 png 파일만 가지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png 파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만 여기 들어가 있던 그런 스크린을 했던 아니면은 사진 형태 같은을 얘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 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하고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션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e스포트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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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